이 시간에는 난 그리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난 그리기 중에서도 먼저 선을 그리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공부하기 전에 붓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붓은 왼쪽에 8mm 8호짜리 붓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것은 15호짜리 붓입니다 오른쪽은 12호짜리 붓입니다 대부분 붓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8, 10호, 12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붓의 호수는 붓봉, 붓털의 지름을 얘기합니다 12mm, 10mm, 8mm 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붓을 이용해야 되는지는 자기가 써보고 어떤 선을 그릴 것인가 어떤 굵기로 선을 그릴 것인가에 매 있습니다 또 붓 호수가 다르더라도 굵기를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작은 붓은 조금 더 누르면서 하면 되겠죠 굵은 붓은 붓을 살짝 들면서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 크기를 물어보는데 붓을 사용하던 습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가는 붓을 눌러서 쓴다든지 굵은 붓을 벚금만 사용한다든지 같은 선이 나오겠죠 자 오늘은 우선 8호 붓으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 붓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더 가늘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호 붓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10호 붓을 가지고 붓이 크지요 10호 붓을 가지고도 가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눌러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붓의 크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붓을 조금 더 누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붓을 살짝 드니까 가늘게 돼 있습니다 그림을 많이 그리신 분들은 붓을 하나 가지고 다 가늘고 작은 표현도 하고 넓게 표현도 합니다 붓을 옆으로 이렇게 눕히면은 얇은 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먼저 붓의 크기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문인화를 공부할 때 대부분 맨 처음에 난초 공부를 먼저 시작합니다 왜 난초 공부를 먼저 시작하냐 하면은 선 긋는 연습입니다 붓과 손잡이 손, 붓과 손 잡는 위치 또 붓을 잡고 화산지와의 거리 조절 이런 것이 가장 먼저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난초 그리는 연습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초에서 선 긋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 긋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화산지와 붓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또 온필이라고 합니다 온필 붓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은 속도로 같은 높이 조절도 해가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그리는데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붓이 그리기 전에 역입을 합니다 이렇게 반대편에서 붓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역입을 해서 다시 들어갔던 자리로 나와서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는 선과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가는 것하고 선이 틀립니다 역입을 해서 다시 그 위치로 나간다 겠지요 역입을 해서 반드시 그 위치로 나가는 경우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배울 때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역입을 해서 좌선지와 똑같은 거리로 천천히 움직이면 선의 굽기가 같겠죠? 그런데 선이 역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힘줘서 가다가 살짝 방향을 바꾸고 또 다시 방향을 바꾸고 이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역입을 해서 가다가 붓을 살짝 든다든지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서 붓을 누른다든지 이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전법 세 번 이렇게 바뀌지요 또 삼 분절법 또는 이 두꺼운 곳을 두터울 톤 가느다란 부분을 가느다란 부분을 가느다란 부분을 가느다랄 재 그래서 돈제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이 똑바로 가도 됩니다 또 힘을 주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가늘을 달았다 굵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선을 그을 때 역입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멈췄다 다시 나가게 되니까 여기가 뭉툭하게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가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못, 머리, 그래서 정두 여기는 끝날 때 천천히 붓을 들면서 쭉 삐쳐버리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쥐꼬리 같다고 해서 서미, 정두, 서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은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자 이렇게 가다가 자 붓이 가다가 가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가늘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데가 가늘어질 수가 있죠 이 꺾이는 부분이 가느다랗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곳을 절이라고 합니다 절 그러면 선이 역입을 했다 다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겠죠 더 굵게 힘줬다가 가느다랗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절이라 간다고 했습니다 두꺼운 부분을 돈, 가느다란 부분을 재 그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이 굵기가 거의 큰 부분, 굵은 부분, 두터운 부분이 비슷비슷해야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두터우면 안되겠죠 가느다란 부분은 난초이파리가 옆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느다란 부분은 더 가느다라도 되겠죠 그런데 두터운 부분은 가장 두꺼운 부분이 비슷비슷해야됩니다 그런데 한꽃만 이렇게 두터우면 좀 이상하죠 그 다음 선을 그리는데 난초를 관찰해보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방금같이 두꺼웠다 가느다란 다 다시 두껍거나 이렇게 된 선이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선이 다 같은 이런 선으로 난초를 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난초를 가장 잘 그렸던 분이 조선시대 때 1800년 후기 1900년 초기 운미 민영익 선생님이 아주 많이 사용했던 난초필법입니다 그 다음 분절법을 더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그리는 선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힘을 줬다 뺐다 한 한 선 안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거는 한두 번으로 끝났죠 이거는 한 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연습하기 쉬운 것은 이것이 제일 쉬울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세 번째는 이 선이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맨 처음부터 참전법 또 돈제법 이런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연습하다 보면은 잘 안되고 스트레스 받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때는 1번 선 운미 선생님이 가장 많이 그렸던 똑같은 속도로 그려가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그림은 특징이 선이 똑같은 것도 특징이지만은 서미 부분을 잘 나타내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선조들이 어떤 그림을 잘 그렸는가 그런 것도 많이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선 중에서 자기가 잘 그려지는 것을 선택해서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처음 취미를 붙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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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